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. 무슨 일이신데요? 너 만월당에 다녀와야겠다. 만월당이요? 그건 델루나의 조선시대쯤 이름 아닙니까? 맞다. 거기 다녀와라. 만월당 정원에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하는 약조가 있을 거다. 그걸 가져오면 된다. 별거 아닌 일이다. 그곳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면 안 돼. 그랬다간 돌아오지 못하니까. 비쥬한 전홍입니다. 흠. 이 길을 가서 죽는 거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